전문가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T-로보틱스, 제우스, 한미반도체, TFE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T-로보틱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고 또 로봇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데 로봇 쪽에서 T-로보틱스가 전거래를 대장 역할들을 해줬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용 진공 로봇에 대한 이런 제조를 하는 업체이고 OLED 같은 경우도 6세대와 8세대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8세대의 부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판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객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에이맷 같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설비포자 일정이 좀 있습니다, 고객사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SK온이 25년까지 북미에서 총 50개 라인의 공장을 증설할 계획인데 T-로보틱스가 수주하는 규모가 약 9천억 원 규모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ARM 업계 최초로 2차전지 쪽에서는 대기업향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실적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이송로봇 그리고 물류로봇을 위한 모션 디바이스를 인수한 바가 있고요. 17일부터 이제 지능형 로봇법에 대한 이런 개정안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로봇주들에게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면 추가적인 모멘텀들 충분히 좀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거래일이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추경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2,800원부터 2만 4,200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2만 7천원, 손절가 2만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이제 데우스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로봇 쪽을 좀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세정장비 쪽이 상당히 좀 강한 회사인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모두 다 이제 세정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정장비 매출이 약 70%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싱글타입과 배치타입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 HBM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TSV에 대한 공정이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세공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세정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도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을 하는 회사에 이어서 이런 어팡 턴어라운드에 따라 기대감들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도 로봇 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자동화 장비 부분들 그리고 산업 로봇에 대한 이런 유통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프랜차이즈 커피의 바나다라는 이런 회사에 이제 바리스타 로봇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급격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로봇 부분이 전년 대비 매출이 200% 증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로봇 부분에서의 이런 실적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좀 강력한 모멘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 역시도 정거래일에 이제 대부분의 로봇들의 상승이 나온 것처럼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렸을 때 38,000원에서 4만 원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로 4만 6천 원을 보고 있습니다만 해당 라인 뚫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것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송절라인은 3만 3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로보틱스 제우스 만나보고 왔는데 앞서서 또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사실 이 한미반도체를 제가 거의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실적 미스가 나기는 했지만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에서의 이런 가이던스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HBM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따른 수급 쏠림이 단기적으로는 더 유지가 될 수 있어서 현재까지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TC본도 쪽에서 특히나 SK향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과 또 이제 부회장이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